안녕하세요. 기타음악과 함께 시작한 7곡 8곡 마찬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양병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죠. 특히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만나뵙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혹시 선생님 계세요? 안 계시는구나. 제가 상품권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러세요?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입니다. 근데 걸어서 가셔야 돼. 왜요? 좋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시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수행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더 계세요? 안 계시는구나.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여성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그대 먼 곳의 연가, 영원한 친구.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오세요. 네. 자,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는 7분 8분 일요일마다 공연을 하고 있는 7분 8분 아사단 음악회고요. 저희는 이제 매주 일요일 그래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한 날짜는 첫째, 셋째고요. 또 둘째, 넷째는 다른 팀이 공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뭐 같이 공연하겠다고 저희가 오셨는데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따 시간을 좀 할애해서 같이 오늘 멋진 공연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반갑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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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옆에 가까이 있어도 하지만 알 수 없는 애도 그대가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돌아갈 때 마치도 식가진 모습으로 남없이 강렬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내사여 아 그대는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 아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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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영원도 생각했어요 영원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잡을 수 없네요 그대는 그대는 그대 그대는 그대가 내 곁을 돌아갈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